감사원의 선거관리위원회 직무감사 실시가 그만큼 반가운 소식인 이유가 이런 게 있죠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검색을 해보니까 모든 언론사들이 다 다뤄네 감사원 속구리 투표 감사 착수 선거관리위원회 법률상 근거없어 경향신문 한겨레 감사원 헌법기관 선관위 직무감찰 착수 이렇게 해서 아주 대대적으로 지금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맨 처음 보도한 중앙일보는 감사원이 이렇게 봅니다 감사원이 직무감사를 실시하겠다 그리고 신속히 처리하겠다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밝혔습니다만 직무감사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가 특별히 주목하게 되는 것은 감사원의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사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6월 17일 날 새로 임명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선거 문제를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신임 사무총장이 되자마자 바로 6월 20일부터 선거에 대한 자료 수집이 시작되었다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전력이 문정권 하에서 또 그 서슬퍼런 문정권 하에서 탈번전 사건을 제대로 수사해낸 감사해낸 사람이 바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감사원을 감사를 통해서 감사에서 지적이 되면 그것을 검찰에 넘겨서 제대로 수사를 하게 되면 아주 이상적인 경우인데 우리가 바라는 소원이 제대로 실현이 될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해요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6월 17일 날 임명되자마자 6월 20일 날 그냥 수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직무감사를 이게 대단한 거죠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가장 최신 자료가 매일경제가 보도한 신속하고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 감사원 속구리 투표 선관위 감사착수 사상체조 선거의무 관련 직무감찰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히 이제 감사원의 보도자료를 제가 주목하게 됩니다 이 보도자료 원문을 보기 위해서 찾아봤지만 원문은 제가 입수를 못했는데 이제 언론사에 뿌린 보도자료에 감사원은 보도참고 자료에 올해 6월 20일부터 자료 수집에 착수했으며 이번 감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계 집행뿐만 아니라 사무전반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그리고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딴 거 있습니까? 전산 담당자들 불러가지고 불게 하면 그대로 다 불겠죠 전산 담당자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의 일부는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에 정감행위를 한 겁니다 이거는 엄청난 범죄입니다 한쪽은 올려주고 한쪽은 빼앗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를 투입했는데 그것은 완전하지 않을 겁니다 선거 데이터만 하더라도 그 데이터를 놓고 전산 담당자들 불러가 족치면 나오겠죠 뭐 간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불러가지고 며칠이면 그냥 다 결론을 낼 것 같은데 그런 걸 뭐 그러니까 지금 이 유병호 신임 사무총장이 서울대 정치학과를 나왔더군요 감사원의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 서술푸른 문정권 하에서 탈원전을 경제성 조작을 이름대로 수사할 정도니까 강골이란 거죠 원칙 문자는 거죠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선거 부정 문제 모르겠습니까 헌하게 알고 있겠죠 여러분께서 힘이 되시면 감사원의 여러분들 신문고나 게시판이 있으면 여기 나온 내용을 좀 많이 제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감사원이 일종의 인지수사를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정치적인 외압이나 이런 것에 의존하지 않고 감사원이 제대로 된 직무감사를 공직자로서 이렇게 뭡니까 본인의 명예를 한껏 올릴 수 있는 인생에서 기회라는 것이 몇 번 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병호 사무총장한테 여러분 격려를 만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 어깨 위에 많은 부분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원에서 이제 그렇게 그 여러분들 검찰이 수사를 할 필요가 없을 만큼 탈본전 경제성 조작에 대한 그 소위 감사 보고서가 잘 돼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검찰이 수사를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너무나 여러분들 감사원 보고서를 잘 써가지고 그리고 포렌식을 다 밝혀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서류 삭제한 거 이런 거 제가 유병호 사무총장 입장이면 일생일대의 기회죠 그런데 외모를 보니까 아주 호랑이처럼 생겼어요 그 이야기는 타협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취임하는 일성이 전 정권에 대한 비리수사도 하겠지만 현 정권에 대한 비리수사가 필요하면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언을 했더군요 한평생을 한 번 살다 가는데 자신이 마땅히 수행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그런 공직자 한 번 보자 이야기죠 그런 의인을 우리가 봐야 희망을 볼 거 아닙니까 희망을 우리 사회도 썩어 문드러졌지만 저렇게 올곧게 자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걸 한번 보여줄 수 있는 유병호 사무총장의 역할을 우리가 기대를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비교적 이제 일반인보다 훨씬 더 그런 정보에 좀 더 해박할 수 있는 민경욱 전 의원이 상당히 재미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감사원에는 부정선거 실태를 이해하고 크게 붕괴하는 분이 계십니다 현재 감사원에는 부정선거 실태를 이해하고 크게 붕괴하는 분이 계십니다 짐승이 아니면 붕괴를 해야 되는 거죠 동물이 아니면 여러분들 붕괴를 해야 되는 거죠 가축이 아니면 여러분들 붕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악마가 아니면 여러분들 붕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사기꾼이 아니면 붕괴를 해야 되는 것이죠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과 2항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의 기본 자체를 완전히 허물어버린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전산 프로그램으로부터 나오게 만든 이런 극악무도한 짓을 했는데 감사원이 아니라 어디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간에 제정신이 똑바로 바뀐 사람 같으면 분노하지 않아서 되겠습니까 생사가 걸린 문제고 자식들의 앞날이 걸린 문제인데 이런 것을 이익에 따라서 덮고 은폐하고 거짓말하고 그게 인간입니까 그게 짐승이죠 그게 인간입니까 그게 가축이죠 그게 사람이며 그게 악마죠 현재 감사원에는 부정선거 실태를 이해하고 크게 붕괴하는 분이 계십니다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는 그런 감사원의 유능한 그런 인재들이 나라를 구하는 데 크게 역할을 담당하리라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자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들은 사람이 합니다 사람이 정말 지난 날 이렇게 직장생활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 일단 10만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제 박그런 역할도 전혀 못하지 않는 그야말로 식충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 부류의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대로 이런 생각이 박히고 일의 물리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하게 되면 일당 10만 정도 역할을 해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역사의 변곡점에서 그때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가라는 부분이 엄청나게 중요하죠 다른 분들은 집중을 안 했지만 저는 특별히 주목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바로 유병호라는 사람이 누구냐 유병호가 누구냐 공병호는 알겠는데 유병호가 누구냐 이 점이 여러분들 궁금해 가지고 감사원의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유병호라는 사람이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냐 그 사람이 걸어온 길을 보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가 대략 감이 잡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이 걸어온 과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6월 14일 신임 사무총장의 유병호 감사원 감사연구원장을 임명 제청했다 그는 1967년 경남 합천 출신으로 대아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를 하고 미국 인디아나 대학교에서 법학과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1993년 행정고시를 합격한 이후에 95년부터 공직생활을 시작해서 1997년 감사원에 전입하여 공공기관 감사국장, 심의실장, 지반행정감사일국장, 국방감사단장, IT감사단장 등 주요 보직을 두려워쳤다 오랜 현장감사 경험으로 정통감사관이란 편과 함께 비리의 권언적 문제를 원리원칙대로 철저하게 파헤치고 나아가 재발방지 시스템 안착에 주려감으로써 감사의 질을 한 차원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국가사회적 현안, 관련 또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감사를 주도적으로 지휘하여 문제를 해결해 봐서 감사원의 신뢰를 높였다 특히 2020년 10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감사를 통해서 조직적인 감사 증거 은폐 등 관계기관의 감사 방해에도 불구하고 결국 경제성이 졸속으로 평가돼서 조기 폐쇄 결정 대선을 밝혀 원칙주의자로서의 강직한 면모를 보여준 바가 있다 여러분들 딱 이 내용만 보면 아 이 양반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리고 저는 아 이분이 젊구나 1967년생이구나 젊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일은 아니지만 젊다는 이야기는 패기 있게 추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패기 있게 그래서 특별히 이 사람의 프로필을 하고 그동안 무슨 일을 해왔느냐 탈원전 정책의 소위 월성 1호기의 경제성 조작을 수사한 것만 하더라도 뭡니까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외에 서울교통공사 등의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친인적 채용 실태를 파헤쳐서 위법 부당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 사례 등 원칙과 상식에 벗어나 공공기관 인사에도 제동을 걸었다 얼굴을 보니까 아주 사람이 터프하게 생겼습니다 이 사람 관상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얼굴상 관상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관상을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병호와 공병호가 병호의 전성기를 이렇게 이루어 가지고 대한민국이 정상국가로 복귀하고 이 나라가 길이길이 번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정선거 문제에 신임 감사원의 사무총장이 실질적인 1인자입니다 위에 윗분이 계시지만 한 몫을 정말 제대로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 사람이 중요한데 제대로 된 사람이 감사원에서 직무감사를 그런데 선관위를 상대로 직무감사를 하겠다 그런 결정 내리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죠 공직자들이 많이 다 몸을 살이는 소위 보신주의가 유행하는 데 반해가지고 그런데 제가 유병호 신임 사무총장 입장이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일생일대의 기회가 잘 안 옵니다 일생일대의 기회가 우리는 살아가면서 기회에 대해서 촉이 발달되어 있어야 되고 기회가 다가올 때 그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행동력이 있어야 되고 결단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촉이 있어야 되고 기회를 잡기 위해서 나설 수 있는 그런 소위 폭발적인 행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기회가 잘 오지 않지 않습니까 유병호 신임 사무총장은 개인적으로 입장에서 한번 보면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이지만 선거 부정 문제를 밝히는 것이 개인적으로도 엄청난 사건을 맡은 겁니다 자신을 입신시킬 수 있는 이런 게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물론 기회라는 것은 항상 위기와 이런 동전의 양면 같은 위험이 있죠 위험이 적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거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회는 아무 행기나 주어지지 않는다 탈번전 경제성 조작에 몇 천배 매득배만큼 중요한 사안이 지금 신임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여러분들 시작하는 겁니다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죠 어차피 한번 살러 가는 건데 그 정도 결기가 있어야 그래야 일을 추진할 수 있고 그래야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상태가 참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 조금 전에 윤종진 변호사님 페이스북을 방문했더만 무슨 서울시 교육감 투표지 모형이 경상북도 포항에서 발견이 됐네요 참 기가 차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지 감이 안 잡히는데 그게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지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자료는 내일 또 한번 정리해가지고 말씀을 왜 이렇게 발생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